15일이 아직도 한 사람을 어떻게 해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길래 나머지 뭘 좀 물어볼 것 같다고 했어요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우리에 대해서理혜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당들에게서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조선이 직접 와서 제 눈으로 본다면 우리 백마디, 천마디 말보다 그것은 더 위력한 설명으로 되고 순두력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